오늘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FMC 회의를 앞둔 경계감보단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1.81% 상승한 233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웃던 건 지난 9월 23일 이후 약 40일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 출범 이후 외국인들이 차이나런을 확산하는 모습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조 원대 한국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창립 53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호실적 달성에 2차 전지 관련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이 11%, LG에너지솔루션이 6.63%, 삼성 SDI가 3.12% 올랐습니다. K-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며 원전 관련 주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전기술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전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등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11월 역시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세적 반등이나 강한 베어마켓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미국의 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계감보다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모건 스텔리는 연준의 방향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팔라지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